광주 도시철도 공사가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 연속성 계획 도입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재해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설정한 목표 시간 안에 기관의 핵심 기능을 복구해서 업무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스템을 실행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